21. 젤 형성을 이용한 식품과 젤 형성 주체 성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양갱, 팩틴 2. 도토리묵, 한천 3. 족편, 젤라틴 4. 과일잼, 전분 정답 3. 족편, 젤라틴 22. 간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느 반응과 관계 깊은가? 1. 캐러멜라 반응 2. 아미노 카르본일 반응 3. 페놀 산화 반응 4.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정답 2. 아미노 카르본일 반응 23.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1. 맵살 2. 보리 3. 찹쌀 4. 좁쌀 정답 3. 찹쌀 24. 빵의 노앗이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빵의 외피가 딱딱해진다 2. 풍미를 상실하고 독특한 노아 냄새를 낸다 3. 빵의 흡수성이 증가한다 4. 내부의 경도가 증가하여 외력이 증가됨으로 부스러지기 쉽다 정답 3. 빵의 흡수성이 증가한다 25. 녹색 채소를 삶을 때 녹황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1. 엽록소의 마그네슘이 구리로 치환되었으므로 2. 엽록소가 페오피틴으로 변했으므로 3. 엽록소의 수소가 구리로 치환되었으므로 4. 엽록소가 클로로필라이드로 변했으므로 정답 2번 엽록소가 페오피틴으로 변했으므로 26. 식품과 쓴맛 성분이 맞지 않는 것은? 1. 양파 껍질, 히스타민 2. 감귤류 껍질, 나린진 3. 맥주, 휴물론 4. 오이 꼭지, 쿠쿠르비타신 정답 1번 양파 껍질, 히스타민 27.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이유는? 1.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음으로 2. 미오신과 엑틴의 함량이 많음으로 3.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음으로 4.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음으로 정답 3번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음으로 28.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산은? 1. 스테아르산 2. 리놀레산 3. 아라키돈산 4. 팔미트산 정답은 2. 리놀레산 29. 과일을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하여 설탕을 가하고 삶아서 조직을 연화시킨 후에 물을 가한다 2. 딸기는 서서히 가열을 하여 체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완전히 소모하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다 3. 과일 조직이 연해지는 것은 불용성의 펙틴이 프로토펙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4. 과일을 조리할 때는 열에 약한 카로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답은 2. 딸기는 서서히 가열을 하여 체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완전히 소모하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다 30. 양갱의 점성, 탄력 및 투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넣는 재료는? 1. 설탕 4. 장부를 정리할 때는 언제든 재고량이 쉽게 파악되도록 한다 정답은 3. 식품 수불부의 기록과 현물 재고량의 불일치는 원가 상승과는 무관하다 32. 식품 간별의 목적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올바른 식품 지식을 가짐으로써 불량 식품을 적발한다 2. 불분명한 식품을 이와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밝힌다 3. 식품의 일반 분석이나 세균검사 등에 의하여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검출하여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한다 4. 현장에서의 식품 간별은 장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학적인 검사로는 사무처리가 어렵다 정답은 4. 현장에서의 식품 간별은 장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학적인 검사로는 사무처리가 어렵다 33. 계란의 유화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은? 1. 우유 2. 마요네즈 3. 미음 4. 치즈 정답은 2. 마요네즈 34. 집단 급식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급식 대상자의 영양 기준량을 산출한다 2. 지역적인 식습관을 고려한다 3. 급식 대상자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른 급식의 영양량을 배분한다 4. 영양보다는 개인적인 기호를 우선 고려한다 정답은 4. 영양보다는 개인적인 기호를 우선 고려한다 35. 식품 간별 중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인 생선은? 1. 점액이 많은 생선 2. 부패한 생선 3. 냉동한 생선 4. 신선한 생선 정답 4. 신선한 생선 36. 보리밥, 냉이국, 장조림, 숯간나물, 무숙장아찌, 배추김치, 간장과 같은 식단은 몇 첩 반상인가? 1. 7첩 반상 2. 3첩 반상 3. 9첩 반상 4. 5첩 반상 정답 2. 3첩 반상 3. 7.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면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18만원 간접재료비 5만원 직접노무비 10만원 간접노무비 3만원 직접경비 10만원 간접경비 10만원 판매관리비 12만원 1. 29만원 2. 47만원 3. 41만원 4. 59만원 정답 2. 47만원 38. 냉동보관한 식품의 조리 방법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도 냉동하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가능한 큰 덩어리 상태로 냉동하였다가 필요시 부분 해동시켜 일정량 사용하고 다시 냉동시킨다. 3. 가능한 급속 냉동하여 식품조직에 손상을 적게 한다. 4. 국물은 용기에 공간 없이 가득 담아 냉동한다. 정답 3. 가능한 급속 냉동하여 식품조직에 손상을 적게 한다. 39. 제품의 제조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는? 1. 체간비 2. 비례비 3. 변동비 4. 고정비 정답 4번 고정비 40. 조리대를 배치할 때 동선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조리대의 배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의 순서에 따라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 2. 조리대에는 조리에 필요한 용구나 기기 등의 설비를 가까이 배치한다. 3. 식기와 조리용구의 세정장소와 보관장소를 가까이 두어 동선을 절약시킨다. 4. 각 작업 공간이 다른 작업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1. 조리대의 배치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일의 순서에 따라 우에서 좌로 배치한다.